로시엔토라는 곡은 한국어와 스페니시를 함께 접목한 노래였는데요. 로시엔토는 스페니시입니다. 제목은 한국어로 하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인데 굉장히 섹시한 느낌의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퍼포먼스나 그런 느낌의 모습들을 이번에 로시엔토를 통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케이팝도 그렇고 라틴팝도 그렇고 전세계에서 큰 유행과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중들이 전세계에 있는 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녹음하면서 또 앨범 작업을 하면서 또 안무 연습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들어도 참 좋은 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원 씨는 어땠나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쏘리쏘리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다가 이번에는 또 스페니시로 로시엔토로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고객님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케이팝을 들을까, 라틴팝을 들을까, 뭐 팝을 들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로시엔토를 들으면 다 같이 어떤 그런 느낌을 또 함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내가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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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저는 계속 즐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몇 시간을 즐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좋은 시간을 즐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좋은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행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principles that I also learned some Korean words clearly, and I've also learned some live dance moves, I think that has been the most exciting part of it has been the dancing and just growing with them and learning how to move in a different way, so learning new grooves. New grooves. Yes, and that has been really, really fun, but they are awesome. I have enjoyed my time here. Q. 한국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단 10글자 정도 됐었는데 녹음하는 동안은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흔히 접하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같이 한 번 불러드릴게요 3, 2, 1 Sit that West Roy My name is my boy 작업을 하면서 같이 녹음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짧았지만서도 또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그리고 새로운 녹음을 할 수 있어서 っぱり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What you did? What was your favorite thing for? So, it's a Dominican way of saying I like you a lot, right? Te quiero Te quiero Con aficie Leslie Grace Lesley Grace Or Leslie Grace Te quiero con aficie Te quiero con aficie 예스! 아피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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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케이, 이제 너의 turn! 저희가 레슬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국말은 저희 멤버들이 레슬리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어, what they're going to teach you is what they felt when they first saw you 아, 오케이! 어, 레슬리! 심쿵! 심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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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심쿵! 심쿵! 예, 심쿵! 슈퍼주니어! 심쿵! 레슬리! 심쿵! 심쿵! I love it! 어, 저희 그 뮤직비디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이게 남미 쪽에서 눈을 한 번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쪽에 사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눈을 좀 많이 이제 좀 삽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시면서 한국은 굉장히 또 사계절이 뚜렷하고 눈도 많이 내리는 나라구나 라는 그런 어떤 문화도 함께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이 무대 뒤편에는 또 이제 남미의 느낌도 저희가 살짝 좀 살려봤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또 그리고 우리 세계의 문화를 또 함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 fuckedกั turnout! 남은태 Uh, i think the crew had worked El dos scoring 속은 김양이 Magiccompel 속의UP 남은апifu 이섭기 남은상사, 이 waiting 슈퍼주니어 정말 작업은 인기가이 되었고, 공연 그런 capacity 더These Enough 생각이 이mission Am 지역의 동작 אחт에서 행주 되는 장목은 그와 같은 어떤 거리의 수 últ warrant이다 근데 저는 이 게다가 구연 Quant Ada 스스로 바ומר 너무나 salsa 이는 수ora의 작업을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 전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걸 볼까요? 물론 10개월 넘는 저처럼 음료를 할 수 있다면 저처럼 음료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기능을 만들어낸 수 있도록 항상 기능을 하는 것들이 저는 그 저는 왜그러지 모르고 그 전혀 이상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노래가 아주 큰 장례입니다. 그들은 꼭 한 장례에 들을 수 있고 한 곡을 많이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항상 즐거웠어요. 남미에 갔을 때 느꼈던 점은 정말 뜨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의 어떤 감정도 그렇고, 저희가 느꼈던 감정도 그렇고, 굉장히 뜨거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저희가 남미 팬 여러분과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남미 팬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Vamos! Vamos! Oh my gosh! I'm sure that touring Korea would be incredible. A completely different experience than touring in the States, or even in Latin America. I look forward to doing things together live. I think that's going to be really, really fun. And I've loved the city so far. I love the country so far, from what I've seen. So I would love to be able to see it from a stage, and interact with the fans as well, with you guys as fans, all the Super Junior fans. I think it will be super cool. And also to represent the Latin flavor, here across the world. You know? It's a beautiful thing to be able to collaborate. So it's the fusion would be really, really cool to be able to perform it live on a stage across the world from where I'm used to be. You know? You know? Super Junior is... We've been here for the new album. We've been here to the new album on the dennis in this episode. Just like our Super Junior has always been here to the wrestling. So a lot of fun. We have got a lot of fun for us. And our fans, even our welcome. We're on the stand for the fire, we are going to watch our show. We all have to feel like the light to get together. We的emily are going to feel the light. Guys, wait a minute. Wait a minute. Let's go ... Let's go! Let's go! 내 친구, 이미 지금 모든 게 있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이 보니 많이 공개하고 있는 이 공개발과 제 친구들과 Super Junior 진짜 너무, 너무 기대돼요 제가 정말,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이 들으신 곡을 시청해 주신 이 영상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기대돼요 오늘이 우리의 공개발을 오늘이 공개발을 그에 참여한 팬들이 모든 것을 즐기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physical music and celebrate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movements and different flavors it's in one song so i'm very very blessed to be apart of this with you guys are very excited for you guys to hear it thank you guys at bill word for watching this interview and we hope you enjoy lasting him thank you